3. 아리 아 individuals 가정 5. 아리아 3. 아리아 5. 아리아 5. 아리아 5. 아리아 5. 아리아 5. 아리아 5. 아리아 오디트 모드로 촬영하자 가서 촬영 잘 할 수 있어? 잘해야된다 뛰영아 알았지? 어디 태풍이 와서 그런가? 날씨가 흐릿하자 명아 시간 없다 빨리 가자 일어도 늦겠다 구독자 500명도 안된 채널에 협찬이 내려온다 가서 이쁘게 찍을 수 있어 사진 예예 사진관 가는 길이 험난하다 비트 모드 도착 비트 모드 도착했다 어? 내려도 되지 않을까 이제? 어 내려 승추지 마 가보자 여깁니다 가보자 여기 휴식을 취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모드에 왔는데요 인테리아가 아주 훌륭합니다 운엇을 먹을 수 있는데요 토카리가 있네요 오 스태 내부를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랑 스튜디오는 두개가 있고 현재 다 촬영정보를 하겠네요 저희는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분은 제가 유튜브 보는 이상준 님의 보기에 나오셨던 분 같은데 사진관 와서 신나니요? 용아? 이젠 기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났어 용이가? 잠깐만 이제 저희 차례입니다 손도 있네요 이렇게 소품도 직접 방화 중성으로 드레스도 있나봅니다 고데기고 준비되는데요 이거는 스카이플루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사진들이 여기 다 되시냐 있냐 마지막에 집사진으로 된 것도 있네요 이거 이 다음이 두 시간이네 촬영이 된다는데 다음이 두 시간이네 촬영이 된다는데 두 시간이네 촬영이 된다는데 두 시간이네 촬영이 된다는데 안녕 20분 동안 촬영하시면 되시고요 정면 사진은 카메라 렌즈 보셔야 정면 나오세요 정면 나오세요 두 시간이네 알죠? 하나까지 된다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앉아 하나, 둘, 셋 여기가 어떻게 나왔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네 팀 버려! 하나, 셋, 셋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안녕하세요 이제 촬영을 할 시간입니다 촬영을 할 시간입니다 촬영을 다 저장해놨다가 1차로 하고 옛날처럼 저장 웃기다 웃기다 알겠어 우선 웃기다 별로야 잘래? 이거 잘나왔네 다 똑같이 보네 그나마 똑같다 그나마 그나마 우와 이게 진짜 그나마 여기서 이제 빼는 거야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내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가 도장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선 안됩니다 일어나세요 벗어요 일어나야 해 난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그리고 결국은